양복이 한 가지 돈이 없어 들어갈 때 폼을 내며 들어가더니 나올 적엔 돈이 없어 쩔쩔 매다가 뒷문으로 도망가다 붙잡혀서 메롱을 만모라 메롱만 다그 무섭다 무서워 무서워 우섭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에 붙여넣지 한 곳 없는 건나리 요리집이 무어냐 기생집이 무어냐 아버지가 모아준 아까운 천태산 돌보라 먹고 마지막엔 마지막엔 양복을 재뼈도 여리집만 천태산 쳐다보긴 천자는 신사같지만 주머니란 함풋 없는 씨뿌랑 건달 요리 먹고 술 먹을 때 뽐을 냈지만 매많은 꼬리야 매많은 꼬리야 으하하 우섭다 에이 우서워 에이 우섭다 에이 우서워 와하이 우하하하 우섭다 에아 촘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을 뭐차 먹지 하늘 없는 그 날이 이 요리집이 무너냐 희생집 이 우서냐 우유road cy overnight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